아까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영어를 못하면 합격이 되겠냐 7급이든 9급이든 영어가 없으면 합격의 영광도 없죠 그래서 시간은 남은 시간이 얼마가 없는데 모든 걸 다 해내겠어 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마음으로는 실제로는 굉장히 초조하고 마음의 압박만 느낄 뿐 거의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남은 시간 동안 해낼 수 있고 실제로 그리고 정말로 끝까지 붙잡고 해야 하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지 나한테 그게 뭐냐고 독해의 경우에 우리가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해요 독해를 잘하는 편인데요 꼭 한 개씩 아니면 두 개씩은 틀려요 독해를 잘하는 편인 것 같아 근데 하나 아니면 또 유난히 어려운 회차가 있었으면 막 두 개 막 이렇게 틀려 못한다고도 못하겠는데 왜 내가 마지막 그 한 두 개를 못 극복할까 여러분 독해를 나는 대부분 담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정직하게 제일 잘했을 때 하나 틀린 거 말고 늘 하나 정도만 틀린다 이런 분들은 새로운 지문 읽으시면서 끝까지 읽으셔도 되는데요 그런 수준이 아니어서 나는 사실 독해를 한 서너 개 정도는 넉넉히 틀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좀 속상한 상태 그렇다면 여러분이 푸셨던 거 푸셨던 거 맞췄었든 틀렸었든 푸셨던 걸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데요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1번 자 우리 테크닉만 가지고 독해가 잘 될 것 같았으면은 옛날에 그 테크닉 가지고 이미 영어를 잘했어요 근데 나는 왜 못했어 읽을 줄 알아야 시간 내에 정확하게 어쨌든 읽을 줄 알아야 아하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답의 근거가 나왔군 나머지를 눈으로 확 훑어보고 역시 이변이 없어 그럼 정답은 3 이럴 수가 있는데 그 도구를 무기를 쓸 내가 아직 능력이 없으면은 그것은 내 무기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영어를 아무리 잘하셔도 외국어예요 읽는 거를 하루 이틀 사흘이라도 멈추면요 시험장에 가가지고 갑자기 되게 낯설어져요 읽었는데 너무 긴장되니까 막 다 까먹고 아 다시 읽어야 돼 아 주제가 뭐냐고 아 다시 읽어야 돼 나 머리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외국어는 그래서 1. 빠르고 정확하게 자신감 있게 읽어 내려가는 훈련을 매일매일매일 하시고요 2. 당연히 답을 고르는 논리적인 판단력의 칼 칼같이 갈고 갑니다 자 매력적인 오답을 걸러내는 게 그게 100점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사람을 고민하게 만드는 오답이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 3번 같고 또 이렇게 읽으면 1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논리력이에요 난 영어를 못하지 않아 해석을 다 했어 해석을 다 해서 우리가 되게 초조하고 시간도 있을 때는 밑에 한국말 해석을 한 줄 한 줄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도 고민되는 거예요 2번인지 4번인지 그건 이미 영어를 못하니까 못한 게 아니라 국어 시험으로 나왔어도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논리의 문제니까 매력적인 오답을 어떻게 피해가 썼어야 됐는지 이미 푸셨던 문제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강사님이 강조하셨던 문제 이런 거 반드시 구분해라 빠지지 마라 이거 함정에 빠지지 마라 그런 거 다시 엮고 가세요 이게 읽었다고 다 되는 거는 10개 독해 중에 평균 8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2개는 영어의 문제가 아닌가요? 논리력의 문제 해석의 문제는 아니네요 우리 국어 100점 아니잖아요 요새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직렬 불문 쌤 요새 관용적 표현 잘 안 나오지 않아요? 막 이렇게 그거 누구 맘이게? 출제자 마음이죠 출제진이 늘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고 출제진은 교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최근에 경향이라는 게 있기는 해서 저도 그거를 늘 반영해서 강의를 하지만 한 최근 2, 3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그런 거 요새 안 나와 라고 얘기를 속단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활 영어는요 당연히 틀렸던 문제를 반복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물론 최근에 경향을 얘기해달라고 하면 문맥 속에서 도대체 상대방이 뭐라고 말했길래 이렇게 말했겠니? 아니면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해야겠니? 라고 매끈한 흐름을 물어보는 것이 대세이긴 하지만 그 언제라도 출제진이 내키면 내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되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나 영어 점수 나오니까 2주 동안 영어 멈추다 가면은 영어 또 쭉 내려가요 해야 돼요 말이 중요한 거 아니고 계획 세우는 거 중요한 거 아니고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단어 오늘 100개 외운 놈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내가 단어를 외워야겠다 오늘 100개 내가 문법을 정리해야 되겠다 내일 투부정사 그 다음날 동명사 이렇게 해갖고 한국말 외우지 마시고 영어 투부정사 동명사 꼭 그렇게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